이 글에서는 자연적으로 대장을 정화해주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독소는 몸 안에 서질병을 일으키는 성분들임으로 지속해서 독소 제거를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독소가 축적되는 데에는 운동 부족, 식단 불량,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등과 같은 많은 이유가 있다. 설탕, 지방, 술, 카페인 등의 섭취도 끊도록 노력하자. 대신 항상 화재 및 인유 성분들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들의 섭취를 늘리자. 계속 읽어보면 대장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정화해주는 음식들을 확인할 수 있다. 대장을 정화해주는 음식들 대장을 정화해주는 오렌지의 오렌지는 풍부한 비타민C로 잘 알려졌지만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준다. 또한 염분, 칼륨, 마그네슘 등이 함유되어 있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향상하고 위장 및 피부암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해주고 혈압의 균형을 맞춰주며 신경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천연치료제이다. 매일 오렌지를 먹으면 노화의 증오들을 줄일 수 있다. 대장을 정화해주는 포도포도는 인유 성분과 완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과 장기를 깨에 끝하게 해준다. 또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편두통과 심혈관계 질환을 막아 주거암에 저항하며 칼륨과 섬유질의 공급원이기도 하다. 대장을 정화해주는 아티초크 아티초크는 체액배출민 몸의 해독을 위해서 가장 권장되는 식물 중 하나이다. 소화, 불량, 과민성 대장, 구역질, 속 부글거림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빈혈, 설사, 당뇨병, 뉴머티즘, 통풍, 담석과 같은 질병들을 치료해준다. 셀러리 셀러리는 많은 효능이 있는데 암, 특히 대장과 위장을 예방해주고 탁월한 인유제이고 혈압을 낮춰주고 천연 완화제이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 위에 언급한 것 효능들 외에도 셀러리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독감, 감기, 폐렴 등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셀러리는 신장이 올바로 작동하도록 돕기 때문에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열감 같은 폐경기 증상에 완화해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며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개선한다. 토마토 토마토는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는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몸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토마토는 정화 성분이 있고 면역 시스템을 강하게 해준다. 비타민 A가 포함되어 있어 시력을 개선해주고 내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며 변비와 설사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햇빛 때문인 화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며 심장을 보호한다. 네몬 네몬에도 비타민 C와 많은 양유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서 몸을 정화해주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며 담랑을 보호해준다. 사과 사과는 나쁜 폴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항산화 물질 및 정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사과는 또한 소화 기능을 관리하고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질병으로부터 뇌를 보호해준다. 폐경기 동안의 사과 섭취가 권장되는데 몸에 상쾌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과는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권장되며 몸속의 독소 배출 과정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장암이나 치질을 유발하는 변비를 완화해준다. 양파 양파는 몸속에서 항균 기능을 수행하고 소화기 시스템을 보호한다. 또 혈액순환을 증진하고 섬유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비타민 C가 풍부해 암을 예방한다. 더욱이 양파는 칼로리가 낮고 콜레, 스테롤이 없으며 염분도 소량만 들어있다. 녹차 녹차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또 감을 예방해주고 편두통과 정신적 피로를 퇴치해준다. 또한 인유 성분이 있으며 괴양이 형성을 예방한다. 종양을 줄여주고 대장암, 폐암, 피부암의 형성을 막아준다. 중요, 한 점 대장을 정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매일 아마시나 오트밀갓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육체활동을 하고 몸에 해로운 음식만 섭취하지 않으면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다.